이렇게 지역 터미널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인프라 붕괴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. 지역 소매를 더 부채질할 수 있어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은데요. 터미널을 매입해 공공시설을 입주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이어서 유룡 기자입니다. 공용 터미널 철수가 여러 해 전부터 논의되던 고창군 고창읍. 주변 상가와 이용객은 터미널이 철수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뒤숭숭하기만 합니다. 폐업 수순을 밟던 터미널. 그런데 지자체가 매입하겠다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. 고창군이 부지를 사들여 터미널과 함께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한 뒤 지역민을 위한 필수시설과 청년층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. 1,661억 원으로 해서 지금 국무 사업이 선정됐는데요. 국도비 약 한 400, 한 50억 정도 확보해서 터미널과 아까 청년들 함수센터, 지역 가공센터 그런 것을 신축해서 할 계획이고. 지방비 200억 원을 자부담하고 국비 지원 250억 원, 또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1천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.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쇠락해가는 지역 거점을 회생시킬 발판이 마련된 겁니다. 지난해 도내에서 선정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지역은 고창과 익산, 임실, 부안 등 4곳. 확보된 국비는 550억 원에 이릅니다. 신지구 1곳, 지역특화대생 15곳, 우리 동네 살리기 10곳이 작년에 저희가 선정하는, 복무하는 개수였었습니다. 올해 정부에서도 작년과 유사한 규모로 복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. 교통과 상업의 거점이던 터미널의 폐업은 주민 불편으로 다시 인구 감소로 악순환하면서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. 곳곳에서 이미 현실화된 지방 소멸, 지역 주민과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.